방탄소년단 지민 때문에 세계적인 패션 거장도 큰 감동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유명 패션 기업 대표 케네스 콜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말 사랑하라고 말해왔어요 라고 지민이 한 말을 인용했는데요. 올해 저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지민의 미국의 유명 잡지 롤링스톤 인터뷰 기사를 sns에 게시했습니다. 지민은 지난주 롤링스톤 단독 인터뷰에서 무대와 춤에 대한 열정 그리고 팬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팀에 대한 애정과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러브 마이셀프 등을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 큰 감동을 선사했죠. 문제는 지민의 인터뷰 내용을 보기 위해 세계에서 수많은 팬들이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몰렸다는데요. 지민의 인터뷰 내용을 보기 위해 팬뿐만 아니라 전세계 일반인에게까지 몰려들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민이 롤링스톤 웹사이트 전체 접속 랭킹 1위를 달성한 것은 물론이고 24시간 이상 기록을 지속하며 명실상부 지민이 원탑임을 증명했습니다. 전무후무 엄청난 기록 달성에 롤링스톤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민의 러브 마이셀프 이야기를 실천하고 있다는 케네스 콜은 운명의 기업을 통해 에이즈 단체 후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민의 마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 같아 흐뭇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지민은 세련되고 귀족적인 비주얼과 환상적 몸의 비율 그리고 아름다운 신체 라인 타고난 패션 센스 등으로 패션계 원픽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명 패션지 인스타일은 루브르 박물관의 문화리자를 철거하고 귀걸이를 하고 있는 지민의 초상화로 대체해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까지 언급하며 지민 사랑에 푹 빠져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